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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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처음부터 할 때부터 저기 옷을 입으면서 해야 돼 옷 입은 채로 무릴딱지게 오면 살짝 궤를 벗었어 근데 잘은 하는데 궤를 벗었어 몇 시권을 더 해야 돼? 네 전문용어예요? 네. 껴벗었다는 가락이 그냥 이렇게 뼈만 쫙 가는 것이에요. 그 껴벗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볼게임. 앉았다 일어나 두루 두루 거닐며 팔도강산도 대격은게 손꼽아 헤아린다 장성일면용 용수대야 동구두 첨점산 평양 가면 푸병로 현광정일로 추렴 취각은 벽꽃들어져 수호 문창의 통실 소사 앞 흐그그러 거는 형주갑 위로 거는 무릉도원 흰 백자 푸르그건 홍원 송이 송이 꽃피고 푸르그을 딴 푸르르그를 청은 군부를 고무리 탄청이라 윤마광 환우성은 푸른한 소리요 황봉 백접 쌍쌍비난 향기력을 찾는 커둥이라 우른 분시 은하수요 산원 잠깐 옥경이라 목경이 부궁 운명하면 월궁 황하가 없을수냐 색을 입혀야 돼 색을 입히고 달고 가고 줬을 때는 줬으고 막 저기 퍼붓을 때는 퍼붓고 쪼일 때는 쪼이고 이런 것을 다 해야지 되는데 그냥 손으로만 쪼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꽤 활딱 벗은거에요 옷을 입어야죠 옷을 입고 치장을 해야 되는데 꽤를 활딱 벗은거에요 완전히 얇은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꽤 벗었네 그러는거에요 맑은 음색으로 깨끗하게 잘해도 그런게 하나도 음색이 안 입혀지면 꽤 벗었다고 아이고 꽤 벗었잖아 그래버려 박자 맞고 음류를 다 맞고 타로도 어느정도 치고 다 그러는데 맛이 없게 그렇게 소리를 하면 잘해도 뭐 어쩌고 저 걔 소리 이렇게 잘하잖아 어쩌고 저쩌고 뭐 잘해도 꽤 벗었구만 다 그래버려 명인이 말해도 명인이 소리를 해도 아니 꽤 벗으면 꽤 벗었다고 그래 아이고 그 꽤 벗었어 그 사람은 꽤 벗었어 딱 이래버려 그러면 끝이여 맛없게 소리하는거야 밋밋하고 그니까 내 색을 입히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음색이야 근데 꽤 벗은 치고 너무 잘했어 정확했어 정확했어 그냥 야물딱지게 했는데 꽤를 호르딱 벗었어 아이고 줄거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을 입혀주세요 네 점점 멀었네 난 반도와 높은 가지 솔소리쳐 톡 톡 찬니 출뿍취 환하고 홍설이요 행마숨 행마숨 보다 눈두라 그대로 올라가면 고지 왕물을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서왕물을 만나볼 듯 입은 옷은 비단이 나 잔돌리게 할 수 없고 고고 공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랑 분명한 소녀다 불타고 내려와 고고 공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랑 이라 분명한 소녀다 불타고 내려와 진흙은 홍어긴가 구름 타고 올라가 양대읍 부산 소녀 어찌보면 훨씬 멀고 어찌보면 곧 가까워 들어가 따라오는 양편 주허기 이화남무연 무려님 심사가 달라노연 요것이 제일 쫓겨 어설프다 한번 저이 이거 이거 한번 다듬어 한 번씩 맞니? 한 장씩 쭉쭉 뽑을테니까 다듬어 봐 백 백 백 공 공 난 만 중 시작 백 백 공 공 난 만 중 백 백 공 공 난 만 중 백 백 공 공 난 만 중 어떠한 비인이 나온다 어떠한 비인이 나온다 그렇지 애도 갖고 달도 같은 애도 갖고 달도 같은 달도 같은 거슬리 조사해 달도 같은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그렇지 저와 같은 개집 저와 같은 개집 저와 같은 개집 아해와 저와 같은 개집 아해와 저와 같은 개집 아해와 함께 그네를 뛰랴 허고 동림 숲 속을 탕도여 동림 숲 속을 탕도여 동림 숲 속을 탕도여 원 번 씬 양에 두번째 박에서 시작을 해서 두 박자ях 양 그네 줄로 이렇게 양근의 줄을 갈라지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하나 둘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 번을 두어 구르니 하나 둘 한 번을 두어 구르니 앞이 번뜻 높았고 앞이 번뜻 높았고 앞이 번뜻 높았고 앞이 번뜻 높았고 두 번을 두어 구르니 하나 둘 두 번을 두어 구르니 귀가 점점 멀었네 귀가 점점 멀었네 그렇지 단만도와 높은 가지 단만도와 높은 가지 흔들어 단만도와 단만도와 높은 가지 이렇게 단만도와 높은 가지 수소리 쳐 툭 툭차니 수소리 쳐 툭 툭차니 준풍취화다공설이요 준풍취화다공설이요 행와 수프 다 농주라 하나 둘 행와 수프 다 농주라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 둘 그대로 올라가면 유지 황모를 만나볼 듯 유지 황모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하나 둘 그대로 내려오면 서황모를 만나볼 듯 하나 둘 서황모를 만나볼 듯 서황모를 하나 둘 서황모를 서하지마 서황모 또 또 또 하나 둘 서황모를 만나볼 듯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잣 노리게 할 수가 없고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잣 노리게 할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오고 간 그 자체 그러니까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잣 노리게 할 수가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잣 노리게 할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사람은 사람이나 사람은 사람이나 이게 두 번째 방이야 두 번째 방에서 시작해야 돼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잣 노리게 할 수가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이렇게 해야 돼 시작 입은 옷은 비단이나 시작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잣 노리게 할 수 없고 오고 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이것도 한 박 치고 분명한 소녀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큰 게 딱 거기서 그렇게 먹고 들어가고 먹고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밀당 밀당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재밌게 쫀득거리게 해야 돼 서황 모를 만나볼 듯 서황 모를 서황 모를 이렇게 해야 돼 서황 모를 서황 모를 이렇게 해야 돼 서황 모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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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그렇게 써야 돼 서황호를 만나볼 듯 입은 옷은 비단이나 잔노리게 알 수 없고 오고간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봉을 타고 내려와 지 누구 누구인가 봉을 타고 내려와 지 누구 누구긴가 구름 타고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 양대음 무삼선여 양대음 무삼선여 무삼선여 어찌보면 훨씬 멀 이렇게 하나 둘 어찌보면 훨씬 멀 어찌보면 곧 가까워 세 번째 방에서 어찌보면 곧 가까워 다시 해봐 양대음 무삼선여 어찌보면 훨씬 멀 어찌보면 곧 가까워 이렇게 해야 돼 어찌보면 이런거 훨씬 멀 어찌보면 곧 가까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다시 해봐 양대음 무삼선여 양대음 무삼선여 같이 하라고 보기 시작 양대음 무삼선여 어찌보면 곧 가까워 어찌보면 곧 가까워 그렇지 들어가 따 따 오느냐 들어가 따 따 오느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들어가 따 따 오느냐 들어가 따 따 오느냐 연 추억 비화낭무연 낭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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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심사가 살라노요 도련님 심사가 살라노요 도련님 심사가 살라노요 그렇게 해야돼 그나마 쪼깟 멋을 이제 쪼깟 내려고 오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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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란 말이야 이렇게 좀 이렇게 쥐락펴락게 좀 주고받고 이렇게 흔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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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를 타고 있잖아 그네를 타니까 목도 목도 그네 타듯이 좀 흔들어주라고 응? 복도 목도 그네 타듯이 좀 흔들어줘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멀어졌다 뻣뻣하게 하면 안 돼 여기는 능청능청하게 그네를 타듯이 어찌보면 훨씬 멀어얼고 그네를 타면 그네를 타면 그리고 멀리 가까이 멀리 가까이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걸 볼 때 다 해줘야 돼 성음으로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해야지 어찌보면 훨씬 멀고 어찌보면 곧 가까워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네를 타는 뒤 그냥 다이내믹하잖아 그냥 멀어졌다 가까워 오고 막 그렇게 얼마나 역동적인데 그것을 노래도 뻣뻣하게 한 번 쓰겠어 그냥 핥닥 벗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금이란 말씀해야 돼 금이란 이예방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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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너 농림숲 속에 오라 깔아물굿불굿 히뜩버텩 하는게 저게 무엇이냐 그래야 돼 귀신 본듯이 이예방자야 이예방자야 저 건너 농림숲 속에 오라 깔아물굿불굿 히뜩버텩 하는게 저게 무엇이냐 그래야지 이예방자야 이예방자야 저 건너 농림숲 속에 오라 깔아물굿불굿 히뜩버텩 헌게 저게 무엇이냐 방자 알면서 시치미를 딱 떼겄다 시작 방자 알면서 시치미를 딱 떼겄다 아 도련님 뭘 보시고 그러시오 아 도련님 뭘 보고 그러시오 이리와 내 부챗발로 보아라 이리와 부챗발로 보아라 미룩님 발로 보아도 소위 눈에는 안보여 미룩님 발로 보아도 소위 눈에는 안보여 네 이놈 자세히 보아라 네 이놈 자세히 보아라 아 자세하니라 축시해봐도 안보여 아 자세하니라 축시해봐도 안보여 네 이놈 똑똑히 보아라 네 이놈 똑똑히 보아라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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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옛날 zeni 음식 육줄기게 진평이가 하나 둘 육줄기게 진평이가 진평이가 육줄기게 진평이가 하나 둘 육줄기게 진평이가 범마부를 잡으려고 범마부를 잡으려고 범마부를 잡으려고 범마부를 잡으려고 황금사만근을 황금사만근이 적냐? 많잖아. 풍부한 성음을 내서 황금사만근을 풍부하게 성음을 써야지. 시작! 황금사만근을 총군중에다 흩었으니 총군 중에다 흩었으니 무슨 금이의 오리까? 무슨 금이의 오리까? 그러면 저게 오기냐? 그러면 저게 오기냐?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오기란 말씀 당치 않소 황운공산 뿌리부터 황운공산 뿌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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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황운공산 뿌리부터 황운공산 뿌리부터 옥상아기보다 다 같았으니 옥상아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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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다 모두다 징그랗게 귀 확 좀 열어 옥상아기보다 옥상아기보다 다 탔으니 다 탔으니 오가 안쪽이 있으니까 오가 안쪽이 오가 안쪽이 그렇지 쪽이 있으니까 쪽이 있으니까 오가 안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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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오가 안쪽이 있으니까 편하게 앞에서 다 조사놨는데 뒤에서 또 그냥 포인트 주고 그러면은 지저분하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지? 장식을 하나 주면 나머지는 단조로워야 돼 시작 오가 안쪽이 있으니까 오가 안쪽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명사하십니까 어디겨든 명사하십니까 아니여든 내당화가 하이 되오니까 내당화 하이 되오니까 오케이 쪽가 쪽가 다이내믹이 이제 쪽가 산다 이렇게만 좀 해 줬으면 참 나는 좋겄다 하하하 장장히 그렇게 하고 그럼 그럼 금도 옥도 해당화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그럼 금도 옥도 해당화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답답하구나 타구나 어서 건너가 보고 오느라 방자 총총 건너갔다 오며 생각거대 방자 총총 건너갔다 오며 생각거대 하정우 돌이로 우리 양반을 너무 조롱하는 게 도리가 아니랬다 도리가 아니랬다 하정의 도리로 우장반을 너무 조롱하는게 도리가 아니랬다 참 잘한단게 도련님 저게 다름이 아니오라 이 고울 퇴기 월메달 춘향이라 하없는디 제 본심 도고하야 기생부실 마다하고 백화추념의 글자나 생각하다 백화추념의 글자나 생각하다 오늘이 5월 단호일이라 지가 부리는 향단이를 데리고 나와 오늘이 5월 단호일이라 지가 부리는 향단이를 데리고 나와 추천하고 노는 춘향이로 쏘이다 그 한번 놀아볼까 불러오느라 아이고 함부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나이다 아이고 함부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나이다 이유가 있나이다 아이고 함부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나이다 무슨 이유란 말이냐 무슨 이런 말이냐 소인이 낱낱이 알을 테니 들어보시오 소인이 낱낱이 알을 테니 들어보시오 그렇지 그렇게 녹록한 춘향이가 아니고 당신이 놀고 잡다고 불러서 노는 춘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야 그치? 춘향을 설보아용 시장 춘향을 설보아용 남방의 유명히 장강으색과 이두문필과 태사우하순심과 이게 비청절행을 흉흉흉에 품어있고 금천하지절색이요 반고여중의 군자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황송한 말씀으로 오래 척기는 못하리라 오래 척기는 못하리라 춘향을 설보아용 춘향을 설보아용 남방의 유명히 남방의 유명히 남방의 유명히 참강으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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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문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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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서 나오는게 아니지 치고나서 뒤에서 나와야돼 이두문필과 해야지 이두문필과 태사우하순심과 태사우하순심과 이기기 비청절행을 이기기 비청절행을 흉흉흉에 품어있고 흉흉에 품어있고 금천하지절색이요 반고여중의 군자오니 금천하지절색이요 반고여중의 군자오니 금천하지절색이요 반고여중의 군자오니 금천하지절색이요 반고여중의 군자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황송한 말씀으로 황송한 말씀으로 오레척기는 못하리라 오레척기는 못하리라 그렇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도련님한테 저기 뭐야 어필을 한거여 이만하면 방어를 저기 춘향에 대해서 그렇지 형산배국과 여수 황금이 물각유주라 형산배국과 여수 황금이 물각유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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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오도록 허여라 잔말 말고 불러오도록 허여라 에이 에이 그치 그치 형산배국과 여수 황금이 물각유주라 형산배국과 여수 황금이 물각유주라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오도록 허여라 잔말 말고 불러오도록 허여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야 해요 함부로 덜렁거리고 하지 말어 이거 저기 안일이가 더 어려운 거여 장난스럽게 하면 안돼요 형산배국과 여수 황금이 물각유주라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오도록 허여라 예 이렇게 시작 형산배국과 여수 황금이 물각유주라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오도록 허여라 예 예 그렇지 형산배국과 여수 황금이 이런 거를 흘려서 여수 황금이 이렇게 하면 안돼 형산배국과 여수 황금이 물각유주라 이렇게 딱딱딱 발음 하나씩 해줘야 돼 시작 형산배국과 여수 황금이 물각유주라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오도록 허여라 예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준양 부르러 건너간다 준양 부르러 건너간다 공그러지고 맵씨끗 공그러지고 맵씨끗 태도 좋은 태도 고운 저방자 태도 고운 저방자 세수 없고 발랑 세수 없고 발랑거리고 세수 없고 발랑거리고 우멍스런 저방자 우멍스런 저방자 어차피 이렇게 우멍스럽지 진짜. 아까 도련님 갖고 노는 거 봐. 얼마나 우멍스러워. 어차피 이렇게 표현이 좋냐. 방자분 부듣고. 방자분 부듣고. 핫하게 안 그렇게 그것을 못 맞추고 그냥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래요. 방자분 부듣고. 방자분 부듣고. 주냥 부르러 건너간다. 주냥 부르러 건너간다. 검그러지고 맵시꼬. 검그러지고 맵시꼬. 태도 좋은. 태도 좋은. 우리는 태도 좋은으로 배웠거든. 태도 고운으로 하니까 자꾸 좋은으로 나오네. 태도 고운 저방자. 태도 고운 저방자. 세수없고 발랑거리고. 세수없고 발랑거리고. 우멍스런 저방자. 우멍스런 저방자. 오. 사후황모 요지연아. 요지연. 요지연아. 서왕모 요지연음 편지전툰 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말 잘하고 눈치 있고 말 잘하고 눈치 있고 말 잘하고 눈치 있고 그러니까 말이 그 전 저기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자진모리가 점사분음표가 네 개가 있잖아 그러면 마지막 거에 앞에 거 마지막 거에 점사분음표 중에서 하나는 3개 중에서 마지막 거 1개를 물고 들어가 그러니까 4분음표 하나를 놔두고 8분음표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4분음표 하나하고 이렇게 아니면 8분 후에 3개가 이렇게 3개씩 3개씩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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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꾸러미에서 저기 뭐야 두 개는 앞에 거로 가고 마지막 거에 하나에 달려간 거야. 말이 그니까 현이 전투 종교처럼 말 잘하고 이렇게 말이 미리 땡겨 간 거야. 시작! 현이 전투 종교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눈, 눈치 있고 눈치 있고 말 잘하고 눈치 있고 말 잘하고 눈치 있고 굿굿 그렇게 가. 음이 말 잘하고 눈치 있고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방자 영리한 저방자 이렇게 가야 돼.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공그러지고 맵시 있고 공그러지고 맵시 있고 잊고 잊고 속으로 음을 누르면서 잊고 잊고 성음으로 내지 말고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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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잊고 그렇지 이렇게 눌러서 꼬 해봐.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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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입고 들로 했잖아. 뭐지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 잊고 잊고 꼬 꼬 그렇지 그런 소리. 잊고 이렇게 하면 소리를 다 내서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 공그러지고 맵시 있고 태도 좋은 저방자 해낸다. 이렇게 갈아서 내는 거 공그러지고 맵시고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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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면서 해부터 시작. 공그러지고 맵시고 태도 좋은 저방자 세수없고 팔랑거리고 세수없고 팔랑거리고 세수없고 팔랑거리고 세수없고 팔랑거리고 웅멍스런 저방자 웅멍스런 저방자 서황보 요지연우 서황보 요지연우 요지전총조처럼 말 요지전총조처럼 말자라고 눈치있고 영리한 저방자 말자라고 눈치있고 영리한 저방자 영리한 저방자 영리한 저방자 영리한 저방자 영리한 저방자 영리한 저방자 두 번째 박이성 영리한 저방자 굳굳굳굳 그렇게 방자 분부 듣고 준양 부르러 건너간다 준양 부르러 건너간다 공그러지고 맵쉽고 태도 좋은 저방자 공그러지고 맵쉽고 태도 좋은 저방자 세수없고 팔랑거리고 세수없고 팔랑거리고 우멍스런 저방자 우멍스런 저방자 서황보 요지연어 서황보 요지연어 요지 전천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전천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말 잘하고 눈치 있고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방자 영리한 저방자 이렇게 해야지 어려워 어려워서 많이 안 해주려고 하는거야 다시 여기 진짜 겁나게 음이 음이 겁나게 오락가락해 방자 성깔이 그렇게 나와 방자가 빈덕스럽고 활발하고 천남생에다가 또 우멍스럽기까지 하고 그러잖아 이거 그대로야 정말 재미있다 그렇지 세수없고 팔랑거리고 장난도 막 먹어버려 그리고 태도도 또 고와 좀 이뻤던가봐 방자가 아이고 재밌다 하기는 그렇게 방자 저기하고 그런 저기들이 하인들 중에서도 이뻐 그렇지 이쁘고 맵시 있고 그 뭐지 그거 동원에 동원에 거시기 저기 뭐야 사도님 옆에 요렇게 심부름 오면서 그 옆에 서 있고 그런 애기들 보면 겁나 이쁘잖아 아주 저기 깜찍하니 깔끔해 동원에 못 봐가지고 동원에 못 봐가지고 동원에 못 봐가지고 동원에 못 봐가지고 아무튼 우락부락하니 곱지 않은 것들은 거기 안 서 다 이쁘고 예쁘고 보기 좋은 것들이 거기 있지 그리고 이제 막 힘 세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칼 들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은 얘 나 지금이나 얘 나 지금이나 진짜 아 에이 애ann 애a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